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1일 날 일본에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상당히 시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국회 방일단이 자민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 상황점검회의 상황입니다 두 개의 사건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국국회 방일단은 원래 7월 31일 날 오후 5시에 아베 총리의 핵심이자 자민당 이인자인 니카이 간사장과의 맨담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약속시간 15분 전에 한 차례 미뤄졌고 그 직후 8월 1일 날 오전 11시 30분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나 7월 31일 밤 9시에 급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일단에 통보하였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큰 결례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국국회 방일단은 자민당 7월 31일 날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위원연맹도 연맹 회장을 만났고 그 다음에 가와무라 다큐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위원은 니카이 도시로 자민당 간사장과의 맨담 재출인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명언다운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거지냐 우리는 국을 외교하러 온 것은 아니다 일본 통인 강창일 위원은 그동안 어떻게든 경식된 한일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을 다 흘려보내버렸고 그 많았던 기회들도 다 팽개쳐버렸습니다 하루 전날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도쿄를 와서 허둥지둥 되는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독 우리가 거지냐라는 말이 하살 시위처럼 확 바뀌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전박태를 당할 정도가 되었고 이후에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고립무원 이게 대한민국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8월 1일 날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은 청와대 사건입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상황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관련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주요 보좌진들이 총동원돼서 무려 2시간 15분 동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마친 이후에 나온 청와대의 반응은 어떤 내용인도 논의됐는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물론 일본의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깊은 뜻도 있었겠지만 내세울 대책이 없구나 아무 대책이 없구나 이런 저질러 놨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한 일간지에는 청와대가 제공한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과 함께 심각한 표준의 대통령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8월 1일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 자료를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정도는 상당히 수준이 낮다고 봅니다 리더로서 너무나 결격이 많은 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손을 대는 것마다 저렇게 망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외교도 힘을 받으려면 국민들에게 여러 같은 성원을 받아야 되죠 나라가 완전히 반쪽으로 쪼개져가지고 한쪽은 그냥 적 이상으로 미워하는 상태가 됐고 한쪽은 더 열렬한 사람들이 있겠죠 통합의 리더십이란 면에서 보면 능력의 리더십이란 면에서 보면 비전의 리더십에서나 보면 다 결격 사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는가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꼭 대통령에 관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죠 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이사로서, 전무로서 다 그게 지도자도 않습니다 지도자가 잘해야 되죠 젊은 날 이렇게 되돌아보면 30대 갓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직장에 새로 오신 지도자가 정말 유행했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졌다 이렇게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서강대 총장을 지내셨던 손병두 그 당시에 부원장이셨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인생이 펼쳐질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 지도자는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심이 사심이 솟아오려면 눈을 가리고 길을 막게 해가지고 항상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심이 맡은 바 이래서 사심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이 모셔야 될 사람들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실수가 현지하게 줄여 사심이 있으니까 재직권에 성공해야겠다 내 직권동안 전시작전권을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잘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모든 지도자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뭘 잘해야 되는 사람이냐 대통령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죠 하나는 국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챙겨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윤택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좀 자존심도 낮춰야 되면 자존심도 낮출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인 거죠 사장은 뭘 해야 됩니까 매출과 이익을 챙길 수 있어야 되죠 가장은 뭘 해야 됩니까 수입을 챙길 수가 있어야 되죠 뭘 잘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등목이란 것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타인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자만하지 않고 우리를 알고 일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고 네 번째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리더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죠 리더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그를 따르는 수백 수천만 사람들이 삶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현명한 결정도 왜 못 내리냐 주변의 스태프들이 좋은 정보를 줄 테니까 왜 그걸 못 내리냐 사심이 눈을 가리니까 이데올로기가 눈을 가리니까 본인의 아집이 눈을 가리니까 본인의 고집이 눈을 가리니까 본인이 자만이 눈을 가리니까 본인의 교만이 눈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실책이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공동체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배랑 끝으로 내보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시대 상황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진공상태에 사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위치를 생각하게 되면 일본에 기대해야 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일본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중국이 해양을 키워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원유 수송료를 확보하고 물동량 수송료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일본과 협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1945년 이전 역사만 어떻게 역사냐 이야기죠 지금 역사도 역사인 거죠 1965년도 역사까지만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않아야 되죠 항상 그 겸손한 것 인간적인 겸손뿐만 아니고 지적인 겸손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이 다 평균만 인간이지 않습니까 자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주고 자리가 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유능한 전문가의 지식을 잘 듣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면은 항상 자신을 낮출 수가 있죠 자리에 취해 가지고 자기가 무슨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간섭해야 될 때 간섭하지 않을 때 온갖 것에 대해 다 간섭 다 하고 온갖 것에 대해 다 발신을 해서 지휘를 하고 그건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나 있을 일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가 동진의 양면 관계입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한때 내린 결정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계속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딱딱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덕목들을 갖춘 리더라면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냐 그런 아쉬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상적인 그런 리더의 조건을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